지난 7월 출범한 한국택시협동조합. 쿱택시들은 산압금이 없습니다. 35리터의 연료를 배급받고 하루 매상을 모두 납입합니다. 모든 기사들이 직원이면서 회사의 주주입니다. 사고 처리 비용은 조합에서 보험으로 처리하고, 조합의 공통비용과 경비를 제외한 이익은 조합원에게 추가로 배당이 됩니다. 지난달 쿱택시기사의 월평균 수입은 224만 원. 기본급 130만 원에 초과 수입은 100% 기사의 몫입니다. 여기에 9월 기준 63만 원의 배당금이 나왔고, 월 50만 원 한도의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압금도 애를 겪지만, 백밀러나 범퍼 이런 것들을 아주 가벼운 사고가 났을 때 운송비용인데 그것을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협동조합 회사는 우리 사주니까 누구나 다 당당하게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산압금을 맞추기 위한 운행이 아니라 회사의 주인으로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운행하는 의식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제가 종업원에 불과했지만 여기서는 제 회사입니다. 제 회사니까 제가 열심히 일해서 사고가 나지 않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열심히 일할 수 있으면 결국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거고, 그러면 저한테 돈이 많이 올 거고, 그러면 또 저 저저저고 계속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택시 총량제로 인해 협동조합 택시 숫자를 늘릴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증가하는 조합원들의 운행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협동조합 택시 출범 100일.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산압금이 없어지면서 택시기사의 처우가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근무 여건이 개선된 만큼 택시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TBS 김지수입니다.